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2023년 공모주 일정이 지금 총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분위기가 완전히 파티 분위기인 거죠. 당분간은 무지성 청약 분위기에 더 열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NS가 또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더 지필 것 같아요. 가볍거든요. 사업 내용부터 수요일치 결과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KNS는 2차전지 공정 중에서 조립공정과 팩공정에 적용이 되는 안전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조립공정에서 배터리에 적용되는 안전부품으로는 CID라는 것이 있는데요. 2차전지 내에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전류를 차단하고 또 가스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CID는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KNS의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조립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팩공정에서 배터리 셀 각각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서 프레임에 넣는 것을 BMA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배터리 셀의 전류, 전압, 온도를 센싱할 수 있는 장치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전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품인 거죠. 회사는 BMA 모듈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셀을 개수로 묶어서 프레임에 넣는 그걸 자동화시키는 장비를 만듭니다. 보시면 안정적으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원통형 CID 장비는 LGN솔과 삼성 SDI의 1차 벤더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우치형 MBA 장비는 SK온의 1차 벤더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현재 또 새로운 자동차에 적용될 양산 라인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향 1차 벤더를 다 확보하고 있고 또 중국 전기차 업체에도 원통형 CID 장비를 공급을 한대요. 중국 로컬 업체들 대비해서는 당연히 KNS의 장비 가격이 훨씬 높은데요. 그럼에도 수년째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배터리 3사를 모두 엔드 유저로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자 또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특정 고객사의 편중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정말 골고루 비중을 나눠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편중의 위험이 덜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추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내인 이후에 쭉 계속 주목을 받아왔죠.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는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CID 앞에서 얘기했던 전류 차단 장치가 상단, 원통형 배터리 상단에만 필요했고요. 그래서 상단에 이 CID 넣고 캡을 용접해서 접합을 하면 그냥 마무리가 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4680 배터리는 이 CID가 상단, 하단에 모두 필요하고 또 상하단에 있는 캡을 물리적인 힘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리벳이라는 공정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 리벳의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고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이미 양산 장비를 수주받았다고 또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양극, 음극에 코팅이 되는 집 전체 검사 장비도 포트폴리오로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3D 검사를 통해서 집 전체의 높이와 치수를 검사하고 또 비전 검사로 이물질과 흠집도 검사를 하고 다양한 불량 이미지를 미리 학습시킨 AI 검사가 가능한 그런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양산 장비를 납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는 이번 공모자금으로 우선 국내 캡파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평택의 이 공장 증설은 이미 완료가 됐고 입주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 장치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합니다. 베트남 법인은 디스플레이 분야 자동화 장비가 아직까지 주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법인 확장을 통해서 2차전지 장비 부품 가공과 또 2차전지 장비 개발 쪽으로 사업의 보폭을 좀 넓힌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전방 시장의 설비 투자 증가로 인해서 꾸준히 KNS도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했는데 마침 투자 설명서에 자료가 있었어요. 보시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다른 장비 사이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막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적은 탄탄하게 괜찮다. 2차전지 쪽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으로 좀 존재하지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이런 걱정을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딱히 KNS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공모가 산정 내역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죠. 비교기업으로는 이노메트리와 PNT를 선정을 했고요.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으로 PER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은 21.96배가 나왔어요. 그냥 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51억원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 4억원을 더해주고 또 일회성 이자 비용 2억원을 더해서 조정 순이익 57억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주당 평가 가액은 28,327원이 나왔고 여기에 할인률 31.93%에서 22.34%를 적용 최종 공모가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이 산출이 된 거예요. 뭐 미래가치를 땡겨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모가 산정도 무난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964.82 대 1, 193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뭐 딱 봐도 경쟁률이 높고 참여 기관수도 많아요. 최근에 1900건 이상의 종목들을 보면 ASTEC, 한선 엔지니어링, 에이징 랜드, SYSTELTEC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 유통시 총 100억원대로 사이즈가 좀 비슷했던 SYSTELTEC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경쟁률이나 참여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참여도가 높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을 제시했는데 다들 상단 이상을 써냈어요. 특히나 25,000원 초과, 27,000원 이하의 분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주관사는 공모가를 23,000원에 확정을 해줬죠. 상단 22,000원보다 4.5% 초과한 수준이고요. 공모가에 아주 욕심을 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굳이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아도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펌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벼우니까. 네, 그리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9.26%, 수량 기준 10.96%를 기록합니다. 아주 낮진 않죠.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 10% 넘기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았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만 3천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73억원, 시가총액은 약 893억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이 이틀이라서 너무 좋네요. 상장은 12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단독 주간이고요. 신주모직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1.6%를 배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배정된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5,4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 소화가 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18.85%, 20% 미만이라서 이 또한 매력 포인트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77%로 낮아서 좋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던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유통 가능한 건데 이거는 당연히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보입니다만 1.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유통 가능 금액은 계산하면 약 168억원, 유통 시총 100억원대 종목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참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같은 수급에서는 더욱더. 네, 뭐 그렇고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전환 전환 사체가 있긴 하거든요. 전환 가격이 18,740원이고 전환 주식 수가 41만 6,221주 상장 주식 총수의 10.7%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근데 전환 청구 기간을 보시면 2023년 12월 29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 후에 단기에 차익 실현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진 않겠습니다. 29일 이후에는 전환권이 행사가 되면서 주식 수가 추가로 늘어나고 그 물량이 또 출해될 위험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존재하는데 2025년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경쟁률 높고 분포표도 좋았죠. 공모가도 뭐 큰 욕심 없이 무난하게 확정을 해줬고요. 확약 비율은 10% 정도, 또 무난하게 있었고 유통가능 물량 측면에서의 강점이 정말 아주 도드라지는 친구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였던 올해의 종목들부터 한번 보시죠.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기 전에는 따상을 무조건 찍었어요. 오브젠부터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그 이후에 MI큐브 솔루션과 한싹은 수익률이 200%를 넘었었고요. 즉, 주가가 공모가의 3배 이상까지 상장 당일에 바로 올라줬었고 최근에 SYSTELTECH도 고가 기준 201%를 찍었습니다. 수익률 기준. 그리고 코넥스 이전인 유튜바이오, 벤처 캐피털이라 투자 심리가 다소 부정적인 캡스톤 파트너스까지도 고가 기준 14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KNS에 대한 기대도 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독 상장이고 가볍기까지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정말 그냥 제 높아심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공모가가 2만 3천원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는 것과 시가총액이 893억원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것을 왜 언급을 하냐면 과거에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이것도 공모가가 2만 2천원이었고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원대였던 것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조금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따상을 찍긴 했었는데 처음으로 종가까지 따상이 유지되지 못하고 조금 빠지면서 끝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얘도 유통 물량이 10%대라서 조금만 보고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약간 다른 패턴을 보여줬어서 높아심에, 높아심에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동시 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다 그린리소스는 208% 한선 엔지니어링은 183% 수익률 찍어주는 거 보니까 KNS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막 응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당연히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공모주기는 한데 문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겠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형에 배정된 물량이 18만 7천5백주입니다. 그러면 균등 물량은 9만 3,750주가 되겠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11월 21일까지 만들었어야 참여 가능하세요. 지금 개설하고 참여 불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6,000주까지만 청약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도가 또 낮아요. 반면에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 57만 5천원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부터 예상을 해봅시다. 신형증권도 작년에 K-옥션,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거치면서 계좌수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치로 막 들어온다고 하면 20만 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16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수량은 0.58주 아무튼 추첨의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균등을 참여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당 단가가 2만 3천원으로 꽤 높고 또 1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주라도 좀 놀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약 3.4조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154대 1 정도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45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연 풀청약을 해도 남는 게 있을 것이냐 6,000주 청약 시에 균등은 못 받고 비례는 2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 올라줬을 때 기대 수익은 4만 6천원 200% 올라주면 기대 수익은 9만 2천원이 되겠죠. 3.6%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11,510원으로 계산이 돼요. 다행히도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남는 게 아주 없진 않을 듯 하고요. 수익률 200%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에는 저도 탐욕 발동 또 풀 비례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마 풀 참여자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상보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또 기대 수익금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공모주 할 맛 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 모드 그대로 좀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설레는 마음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